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어떤 턱을 이렇게 꽉 깨물어요 그리고 약간 좀 사시모델 아 아 좀 많은 멤버 누굽니까 운영하고 빈이 형이 제일 심해요 아 그래요 참소리가 네 대기실에 있을 때 뭐 시끄럽게 하거나 기분 좋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시끄럽다고 아스트로 대기실인가요 아아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돼요 일적으로 많이 잔소리를 해요 춤같은거 이런거 아맞는다 동어 이거 틀렸다 이런 거 얘기하고 문우는 그냥 걔는 약간 좀 평소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크핳핳핳하핳핳하핳하하하하하 이게 이게 긴발이야? 이게 발톱 잘랐나? 봐야겠다 발톱 잘랐어? 잘했어 잘하네 잘했어 그렇게 하단차가 이제 멋인게 안 멋잉게 멋있게 지수화신 거스핀적으로 거기스도 등이 없어요 거기 보면 수만이야 되어지대 그래볼래 한번 됐다고? 대전제가 잘 보시려구요 두번째 물총을 뺏으려하는 건 세번째 세번째 없어? 아... 없어. 뭘 잘못했나? 형이랑은 잘 없는 것 같은데? 잘 없었잖아. 아침 일어나서 인사 안 했어. 자, 자순이 거 아니지? 그냥 그래! 그냥 그래! 세 번째 거 봐. 인사 안 하는 것 같아. 반짝반짝이야. 형은 인사한 것 같아? 네. 자, 학수 세 번씩 이자. 아 그리고 풀을 끼도 감히면 해. 힘들기도 잘 청소해라. 아이씨 외도 아니고 아이씨 외도 아니고 이거 딱 그 룸링은 쓰레기 먹는 게 딱 버려야 돼. 너 벌써 버리고 해. 아이 먹는데 왜 해. 가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